건강한 재료의 영양 그대로 식탁에서 시작하는 행복 리퀵 미니 식품건조기 라이프인 헬시 밸런스 식품건조기 선두주자 리퀵 리퀵의 이유있는 자신감 20여 년의 제품 개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식품건조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리퀵만의 핵심 기술 후면 건조 공기순환 시스템으로 모든 재료가 골고루 건조될 수 있도록 완벽 순환 재료의 영양 성분은 유지하고 본연의 맛은 UP 다양한 건조 및 요리로 신선하고 맛있게 리퀵이 만들면 다릅니다 세련되고 부드러운 곡선형 디자인 사이드 오픈 편리한 재료 투입 스테이니스 그 이상의 SUS304 재료가 닿는 모든 부분 건강한 스테인리스 4단 트레이 식품건조는 물론 냄새 걱정 에노 99.9% 생활의 걱정 세균까지 잡아내다 더 안전하고 간단하게 용기체로 넣어 발효 리퀵을 사용하는 순간 일상의 품격을 높이다 리퀵 미니 식품 건조기 점점 보충이 일단 보충이 íz